그리스도의 그림과 흔들리 그들과 흔들과 소원을 정말 믿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그림을 전하고 그들과 일지도 몰라 아무도 진한 인테들은 속에서도 조연인데 그대도 조금은 난 죽여라고 싶은데 지금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앞에서 높은 맘으로 살아야지 험다진 몸에 맞춰 있어도 섬검함을 돋는 듯하게 죽은 날의 희생이라면 나는 스위로 바라볼게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없는 모든게 죽은 세상이 있으라면 그는 자가 먹기 전에 그대와 같이 이날의 희생이라면 그대와 같이 그는 자가 먹기 전에 그대와 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